제주도의 한남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는 되게 더워요 거의 30도 정도 아니 30도 아까 26도 27도 오늘 엄청 더운 제주도 날씨고요 육지에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죠 제주도는 장마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난 것 같은데 아무렇듯 저희 육지 쪽에 계신 분들 자동차나 침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물에 잠기부름 가슴 아프고 뉴스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피해 안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 피해 있지 않은 길을 오후 되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네 바람도 불고 좋습니다 제주도는 엄청 더워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였는데 낮에는 하여튼 엄청 더워가지고 안되고 오전 일찍이나 3, 4시 그러니까 10시에서 2시 사이는 피하고 한 4, 5시에 라이딩하기에는 딱 개차할 것 같아요 너무 더운 날 바람을 하면 몸이 탈락할 수 있으니까 아 지금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 좋네 누군가 했네 기념촬영 해야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응 나는 퇴근하면 항상 이렇게 가요 멋지네요 너무 멋지네요 다리 타네 나처럼 이거 있잖아요 살아요 나는 일부러 태웠어요 아 그래요? 이게 더 건강하게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리 많이 탔네 건강하게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솔봉? 솔봉하고 저 멀리 이렇게 보면 몰라보겠어요 그렇지 모르지 나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하는데 딱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입고 바깥쪽으로 가는 건 모르겠다 그쵸 나중에 하면 같이 가요 안녕 길쌍 하는거죠 아 예 멋지네요 또 딴판이야 이렇게 보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아는 분 만나가지고 멋지다 인도 좋고 하늘 봐봐요 블룸 이러면 멋있죠? 아 진짜 멋지다 인간입니다 그렇다 내가 약해집이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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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다 왔네요 저는 저는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요 또 다른 장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 저 멋진 구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